곤충 꿈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징과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꿈 중 하나입니다. 꿈 속에서 나타나는 곤충들은 크기, 종류,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며, 이는 개인의 심리 상태나 삶의 특정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곤충이 주는 느낌은 종종 불쾌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곤충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곤충은 대개 일상에서 큰 신경을 쓰지 않지만, 꿈에서 나타날 때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내면의 감정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곤충 꿈은 흔히 스트레스나 불안을 반영합니다. 특히 작고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 곤충들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작은 문제나 부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사소한 문제나 불안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파리는 귀찮은 상황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를 겪은 어시 어시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곤충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시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곤충은 작은 생물이지만 그들의 성장 과정, 특히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변화 과정은 개인의 내적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 어떤 변화나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비나 매미와 같은 곤충이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곤충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앞둔 B씨 B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을 앞둔 시점의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곤충 꿈은 때때로 회피하고 싶은 문제나 감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곤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곤충이 꿈에 나타날 때, 이는 자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벌레가 기어다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꿈은 무의식 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제나 억눌린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을 겪은 C씨 C씨는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꺼려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곤충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꿈을 꾸었고, 이는 자신이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상징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곤충 꿈은 건강과 관련된 경고의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벌레가 몸에 붓거나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꿈은 건강에 대한 경고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몸에 이상신호가 있거나 건강에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꿈은 피부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예감한 D씨 D씨는 몸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꿈은 무의식적으로 건강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곤충 꿈은 곤충의 종류와 꿈 속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곤충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꿈 속에서의 곤충 행동이나 꿈을 꾸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비는 꿈에서 변화와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나비가 되는 과정, 즉 번데기에서의 변화를 거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은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비 꿈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개인의 내적 성숙, 변화를 통한 발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연 D씨 이 씨는 새로운 직업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시점에 나비가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변화와 성장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벌은 꿈에서 공동체, 성실함, 그리고 노력의 상징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벌은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는 곤충으로 꿈속에서 벌이 나타난다면, 이는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에 쏘이는 꿈은 불쾌한 상황이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노력을 인정받은 F씨 F씨는 자신이 벌들과 함께 일하는 꿈을 꾸었고, 그 후 직장에서 그의 노력이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성실한 노력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모기는 귀찮고 성가신 곤충으로, 꿈속에서 모기는 종종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문제나 스트레스를 상징합니다. 모기가 끊임없이 나타나 사람을 괴롭히는 꿈은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로 고민하던 G씨 G씨는 모기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물고 괴롭히는 꿈을 꾸었고, 그 후 일상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개미는 꿈에서 성실함과 조직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는 곤충으로, 꿈에서 개미가 나타나면 이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미가 함께 움직이는 꿈은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집단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H씨 H씨는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꿈을 꾸었고, 그 후 프로젝트 팀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꿈은 협업의 중요성과 성실한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줄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파리는 대개 불쾌하고 성가신 곤충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도 파리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가 집안에 들어와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꿈은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침입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나 방해 요소가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한 I씨 I씨는 집안에 파리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고, 그 후 자신의 일상에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더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불필요한 문제나 방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지렁이를 보는 꿈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믿고 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개미집을 헐어버리는 꿈 가정이 불어등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딴 거미집에 죽은 곤충이 있는 꿈 가족이나 친인척이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림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달려들어 먹어 치우는 꿈 각족 질병, 불총객 등으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거미줄에 얽힌 곤충을 구해주는 꿈 거미줄에 얽힌 곤충을 구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령도 난관에 처한 일을 돕는 등 선행을 하게 된다. 반딧불을 보는 꿈 겉보기에는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될 것이다. 부엌 천장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를 꾸 경사스런 일로 집안에 잔치가 생길 것이고, 행제, 재물, 룸, 먹거리 등이 생길 것이다. 침대에 개미나 빈대가 기어오르는 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곤충류의 굉이 광경을 보게 되는 꿈 계획하던 일이 성과를 보거나 좋은 결과를 맺게 되고, 또는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합에 관계되는 일을 보거나 행하게 된다. 거미줄에 매달린 곤충을 떼어주는 꿈 온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게 된 진해를 보는 꿈 관리가 이 꿈을 꾸었다면 불길한 꿈이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추잠자리가 무리지어 나는 꿈 귀한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고추잠자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천장에 붙어있던 파리대를 죽이거나 날려보내는 꿈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말끔히 해소되는 꿈이다. 이가 몸을 물어대는 꿈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다. 많은 꿀벌이 달아나는 꿈 금전이나 인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라짐을 나타낸다. 날아가는 곤충을 보는 꿈 날아가는 곤충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 인기인이 되지 않으면 단명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길로 장례를 열어주어야 화를 면하게 된다. 팔다리에 개미떼가 새까맣게 모여있는 꿈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을 것이다. 벌떼가 덤비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거나 근심 걱정이 생길 것이다. 송충이가 나뭇잎을 갈라먹고 있는 꿈 당신의 건강이나 울세, 경신생활 등이 파괴당할 것을 암시한다. 매미채로 매미를 잡는 꿈 대회에 나가 상을 받거나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래 부를 일이 생길 것이며 또한 태몽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돼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장목 속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돈을 만지게 될 것이다. 동네의 정자나무 위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듣는 꿈 마을의 잔치가 벌어져 한마당 놀이가 평쳐지는 의미로 주변에 좋은 소식이 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벌떼가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벌집을 드나드는 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겨 인력을 필요로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개미집 구멍이 꽉 막혀버린 것을 보는 꿈 매사 앞뒤가 꽉 막힐 징조로 수십 불통, 교통마비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매미의 낭낭한 울음소리로 인해 문풍지가 떨리는 꿈 먼 곳으로부터 기쁜 희소식이 될 것이다. 집 대문 위에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있는 꿈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나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다. 농밭 여기저기에 많은 누에가 널려있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보게 될 것이며 돈, 재물, 먹거리, 행제 등을 암시한다. 지렁이 몸이 끊어지는 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이 떨어질 것이다. 바퀴벌레를 때렸지만 죽지 않는 꿈 부딪힐 수 없는 부도덕한 생각으로 고민할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 곤충 등 생명체를 죽이는 꿈 사람이나 동물, 곤충 등 생명체를 죽이는 꿈은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처리한다. 큰 소리로 우는 꿈은 시험에 합격하고 소문이 난다. 손으로 반딧불을 잡는 꿈 사랑과 행운의 열쇠를 손에 주게 될 것이며 돈, 재물, 물품, 취직, 행운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뇌고치에서 실을 뽑는 꿈 사업가가 이러한 꿈을 꾸었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일을 주문받아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비나 잠자리가 알을 까는 것을 보는 꿈 사업가의 경우 2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벌통에 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어익혀 있는 꿈 사업이 계획성 없이 전개되어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다. 된장이나 고추장 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생각지도 않던 일에 자금에 투자하게 되는 꿈이다. 바퀴벌레가 종아리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식사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이 갈라지면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생산 및 유통에다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딱정벌레가 양쪽 다리에 많이 붙어 있는 꿈 세이지맨이 보험가입 신청서나 증권 등에 관한 일로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곤충 표본집을 만든 꿈 소설의 소재나 학설 등을 수집해서 책을 편찬하거나 연구 성과를 얻게 된 모기떼가 덤비는 꿈 싸움, 소송 등이 있을 거모 암시하는 흉몽으로 괴한이나 강패할 때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것이다. 먹이를 사이에 두고 개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사회단체나 이익집단들이 서로 자신들 앞으로 이득을 챙기기 위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반딧불이 나타나서 길을 맑혀주는 꿈 어려움에 빠져있던 사업자가 그 일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곤충을 거미줄에서 떼어주는 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밥상 위에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아있는 꿈 여기서의 파리떼는 질병, 불결한 장소, 싸움, 소란, 소송, 시달림 무한, 시장터 치환 등을 암시한다. 반딧불이 어깨에 붙어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꿈 영예로운 진급이나 우승을 거머쥐게 될 것이며 합격, 승진, 당선, 성공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유충으로 있던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꿈 오래똥 만나고 싶었던 이상향의 연인을 만나거나 힘들게 추진해오던 일들이 비로소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곤충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꿈 오래똥 몰랐던 친척, 친지의 소식이 먼 곳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송충이가 몸에 달라붙어 있는 꿈 우환이나 큰 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잘되던 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집안 식구들의 건강도 체크해야 할 시기이다. 바퀴벌레가 상위에 있는 밥을 먹는 꿈 위염, 위통, 십이지장 귀양 등 소화기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며 우환이나 질병 등을 암시하는 것이다. 많은 벌이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벌이 벌집을 드나드는 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파리가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꿈 일을 진행하는 중에 장애물에 부딪혀 시달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곤충이 교미하는 광경을 보는 꿈 일의 성과가 나타나거나 연합, 결혼에 관련돼 일이 생길 것이다.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꿈 일이 중도해서 멈추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고, 실패, 우환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남의 누에고치를 훔치는 꿈 잃었던 돈과 재물을 되찾게 되고 임산부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벌레나 곤충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불구의 기형하나 사산을 하게 된다. 질병, 수술, 액덩어리 등의 불운이 닥친다. 고추잠자리가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꿈 입신 출세하여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며 시험합격, 입학, 취직, 당선, 승진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땅거미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입학, 합격, 승리, 승진, 당선 등과 같이 일신상의 경사스런 일이 생기며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벌대가 공중에서 난무하는 꿈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전하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반딧불이 달로 변하는 꿈 자신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나가는 길에 곤충류를 발로 말봐 죽이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이던 작은 일이 성사되고 태몽일 경우에는 태어날 아이가 유산된다. 몸에 붙어있던 나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꿈 작은 일에 문제가 생기고 구설수가 있을 것이다. 개미떼가 팔다리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꿈 자라고 있던 일에 도움을 청하고 신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잡았던 벼룩이 갑자기 사라지는 꿈 잡았던 것을 놓칠 우려가 있는 꿈이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불거품이 될 것이다. 입속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 재난이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가득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거리가 생기며 잔치, 선물 등이 생길 것이다. 거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 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개미떼가 이동하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물건을 많이 생산할 것이다. 거미가 거미줄로 먹이를 돌돌 감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사람을 고용할 일이 생길 것이다. 누에를 많이 사역하는 꿈 재물이 생기고 누에고치를 만다는 꿈은 건설, 결혼 등이 이뤄질 것이다. 거미가 집 밖으로 나가는 꿈 재산과 재물이 점점 줄어들고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질 것이며 사업이 기울고 갖가지 우한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먹는 꿈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로 실패, 실물, 우한, 도둑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바퀴벌레를 모두 잡아 자루에 넣는 꿈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느 단체의 중임을 막게 되는 꿈이다. 똥 위에 구더기가 수북이 쌓여있는 꿈 제조업이나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잔칫집에 똥파리들이 들끓는 꿈 좋은 일은 안되없이 불총객이나 괴한 등이 침입하여 난리법석을 떨게 될 것이다. 호랑나비가 어깨나 치마에 앉는 꿈 주변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어울려 곤혹을 치르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숲속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꿈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기다리던 소식 혹은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으로 올라갈 징조로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나무 위에 매미가 앉아있는 꿈 직장인은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될 것이며 당선, 취직, 성공 등을 암시한다. 반딧불이 빛을 바라지 못하는 꿈 진행하고 있던 일들이 도중에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실패, 사고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벌에게 쏘이는 꿈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가게 되거나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땅거미 집에 죽은 곤충이 보이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척의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될 진초 벌통을 건드렸다가 벌떼가 달려드는 바람에 혼이 나는 꿈 집안 식구에게 우한이 따르게 될 것이다. 나비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방바닥에 튄 벼룩을 놓치는 꿈 집안에 든 도둑을 잡지 못하고 놓칠 것이다. 이부자리에 개미같은 벌레가 모여드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근심이 따를 것이다. 벌떼가 집안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집안에 질병이나 우한이 찾아오고 주위가 소란스러울 징조며 불청객, 시달림, 싸움 등을 암시한다.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꿈 타인의 방해로 세웠던 계획을 바꾸거나 수정해야 할 징조이다. 고추잠자리를 손으로 잡는 꿈 태몽으로 임시를 하여 옥동자를 얻을 것이며 돈, 재물 등이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곤충의 표본을 본 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크게 출세를 하거나 혹은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다. 진해에게 물리는 꿈 투자나 융자받을 일이 생기며 말린 진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생길 것이다. 거미줄이 방구석이나 천장에 엉켜있는 꿈 변두통, 뼈는 두통을 앓게 되거나 운세가 막힐 것이다. 밥상 위에 음식을 개미가 물어가는 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실물, 도둑, 우한, 사고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메아이로 들려오는 꿈 하루종일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기소식이 찾아올 것이다. 밤이 위에 매미가 앉아있는 꿈 학생은 두레가 총명해져 성적에 오르게 될 것이며 돈, 재물, 행제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개미가 자기보다 더 큰 벌레를 물러가는 꿈 해몽은 인복이 많아 여러 사람이 자기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나비가 버리고 채 앉아있는 것을 보는 꿈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거나 연아, 약혼 등을 하게 될 것이다. 반딧불이 손끝에 붙어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꿈 회기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일의 발전을 가져오고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